자 9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9장입니다 어 실로테네 실로테 얘가 아이리스 아니야? 발키리 족이야? 고양이 소녀래 할 일 있다? 뭘까? 용의 날개 발키리 실로테 뜨는게 있나? 이거 외부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별로 없나? 안쪽에 어떻게 가는거지? 안쪽으로 가는게 있을텐데 들어가는길이 있을텐데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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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길에 여기서 바꿔가지고 베리어 걸고 저런템이 좋은템일거에요 아마 아 그렇지 더 좋은거 아닌가? 더 좋은거 같은데? 자 일단 다왔고 어 그럼 여기 다있네 일단 테이블로 가서 어떤 대화를 해봅시다 엘리스하고 5분정도? 5분정도? 대화를 해줘야될거같은데 5분정도? 이거 숨쉬면 가슴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요 소환충을 강화시켜볼까? 얘도 강화시켜봐도 될 것 같은데 저런 것들 좀 다 아 이 게임 더 좋은 게임 아 이게 아직 내가 안 보여준 게 있는데 더 좋은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화산으로 어떻게 가는 거지? 더 좋은 거를 아직 그 글리치 모드로 내가 안 보여줬구나 아 더 좋은 모드 잠만 기다려보세요 더 좋은 걸 보여줄게요 각성 각성을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아 지금 각성까지 쓸 일이 없어 가지고 안 보여줬는데 어? 아 사나시아스 신전으로 가자고? 오케이 신전이 어딨지? 아 여기구나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싸우면 되겠지? 좋은 걸 또 보여줄 때가 왔구만 대화가 되나 또? 이번 챕터 또 한 챕터 지났으니까 대화가 되는 생각이 있나? 없네 상점은 또 바뀐 게 있나? 챕터 바뀌었잖아 아니 이번엔 돈 많이 못 벌었다 이번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틈을 아 못 사주네? 이번엔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거지네요 어 얘는 이건 사줘야 되겠다 돈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어 이번엔 전투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 돈이 없어 아 이거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지? 가도를 지나서 여기서 가도를 지나서 가자는 소리는 아 잠시만 밖으로 나가서 간다는 거겠는데? 로딩 중인 거죠? 로딩 중인 거죠? 그치 한 번 보여줄 때가 됐나? 한 번 보여줄 때가 됐나? 이제 그 좋은 걸 아 너무 좋겠다는데? 전투 한 세 번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 한 번에 되나? 딱 끌어오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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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요 좋은 거 보세요 아 아 잘 보세요 어? 한 번 안 걸리네 굿게임입니다 굿게임 쎄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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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래요 쎄지면 저래돼요 자꾸 벗어요 애들이 그래서 갓댐이죠 그래서 갓댐이죠 그래서 갓댐입니다 아 여기 세일 포인트가 또 있네 지금 여기 빼기고 이쪽으로 간 거 아이템이 어 안 먹었구나 먹고 글리치 모드라고 벗어요 벗으면 특수기 쓸 수 있어서 유나 세요 다른 캐릭터도 좀 보여줄까 이거 세명 다 안 맞나 세명 다 걸릴 것 같은데 아 진짜 안걸리네 얘 보일까 되려나 아 얘는 안되겠다 80% 사야되서 얘는 안되네요 아 아 이번에 얘도 될 것 같은데 어 되겠다 되겠다 변신 아 근데 글리치 모드는 내가 봤는데 그 저기 주인공이 제일 괜찮아 글리치 모드 주인공이 주인공 꺼내야 되겠다 캐릭터 하나씩 다 보여 드릴까요? 캐릭터 하나씩 다 보여주면 되겠다 어차피 여유롭게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재미난 게임입니다 여러모로 아 맞다 저거 돈템 팔아가지고 황금템 팔아서 돈해도 되겠는데 다음에 상점 들려가지고 팔아서 템을 사야 되겠다 얘도 먹어볼까 아 얘는 빨리 찾았는데 변신 얘도 공부해옵시다 으흐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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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이 너무 커서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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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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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잘 만들었다니까요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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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러면 안 본 캐릭터를 하나씩 덜 주고 있으니까 이거 얘는 일단 음 굉장히 순사적인 게임이에요 으흑 아 턴이 밀렸네? 이제 얘 얘가 제일 낫더라고요 아 근데 얘는 한 번 더 채워 더 채워야 되겠는데 얘 80%가 차야 되거든요 안 죽었어? 아 미친 흐흑 많이 사천 체었다 아 겁나 미창한데 뭐 아 다른 장료로... 당구! 당구 괜찮다 당구 당구잼 당구잼 당구랍스 당구 칩시다 당구잼이에요 아 일로 밀면 될 것 같은데 아! 아 짧았어 아! 미스? 아 짧았다 당구 제일 재밌는데 어? 얘가 제일... 얘가 주인... 개인 주인공이거든요? 여주인공 아! 고급하다 부족하구나 부족하구나 에잇! 야잇! 푹이토베! 격팍! 야기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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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지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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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컥! 더욱찌.. 피싸를 많이 하네 어 근데 턴이.. 어 얘네 둘이 턴이 엄청 밀리네 이렇게 턴이 밀리면 안되는데 자아 자 이제 보여줄 때가 또 왔네요 변신하자 변신해 아 다 따로 놀아가지고 맞춤 힘들다 어딨지? 어 히.. 어 있다 끝난거 아냐? 오케이 올클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런 장면들이 잠깐만요 루시를 쓸만한데 아 야 잠시만 아 배드가 아씨 앗살나가지고 완전 턴이 밀리네 턴이 밀리는건 안좋은건데 이럴려 턴이 밀리는건 안좋은건데 이케 턴이 밀리는건 안좋은건데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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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단단하다 얘네들 잘 안뻤는데 단단한데? 4명까지 안걸리네 아 저는 레이싱 게임을 전문으로 하고있어요 새벽에는 뭐 이런 JRP 전문을 많이 하고있어요 저는 뱉는 게 나을 때 맞췄려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제가 뱉는 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뱉는 게 나아 뱉는 게 나아 풀스는 슬림을 쓰는데 풀스 프로를 굳이 안사도 즐기는데 문제 없더라구요 이게 풀스를 사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게임 타이틀이 PC보다 비싸요 세일도 거의 없고 그래서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매달 막 게임을 사게돼 매달 한 10만원 이상은 게임을 사게돼 게임 두개 사면 12만원 이러던데 10만원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게임 두개 돈이 왜 안남나 싶었는데 계속 게임 사서 돈이 없구나 그러니까 PC 게임은 돈이 그렇게 오래 안걸리고 그리고 하나 가지고 한 100시간 200시간 뭐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RPG 장르 같은 경우는 스토리보는 쌩이거든요 재밌긴 한데 가슴기는 좀 힘들죠 근데 여기 뭐 이곳에서 그리오를 기본적으로... 응... 그렇다면... 으흑흑 지금 시간을 보고... 응! 여기가?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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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구격해야되는데 아 터니 얘네들이 빠르네 이제 진짜 이건 좀.. 이거 레벨이 좀 많이 밀리나보다 이게 우선권에서 밀린다는 거는 좀 있을까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컷했고 얘네들 그냥 얘네빨리 터트려가지고 이게 제일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네요 처음BA Ониезда 내일 밤 9시 반 부터는 F1 또 대회도 español entreg 아 representa 3냅 대전 3주차까요? 참여 대회가 shouldn't they dis oh Umu and 지금 8장째였나? 8장째였나? 9장째였나? 바닥 확인 좀 와 6만이야? 오염도 막 5%에 다 가리고 있어 큰거 달 속성이 약점이야? 달 속성? 오우 나이스 큰거는 그냥 노빌일 것 같아요 큰거는 그냥 쏟을 것 같아요 큰거는 약하네 뭐 카운터야? 아 아 카운터 골치 아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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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속성 패는 건데 카운터 들어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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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공을 한 번 더 아 얘는 마공이 없는데 안되네 안되네 아 얘는 못쓰네요 이건 못하네 아 잠깐만 이거 얘 때문에 하나만 하나만 줘 SP 없어 SP 하나만 줘 됐다 샀다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디 밖에 못쓰지 아 씨 하나밖에 못 먹었네 아 여이쇼 다 흠 몰았다 벗 벗 벗 벗 벗 벗 아 퓨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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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씨 이 겁나 짱이 나는데? 안되겠어요 딜로 잡아야되겠어요 아 진짜 안죽었는데? 아 겁나 힘겹게 잡았어 이거 제가 봤을때 캐릭터를 바꿔야될거같아 세리카가 안먹혀 클리어 세리카가 안먹혀서 세리카말고 딴 캐릭도 있어야할거같아 이게 먹히는 캐릭이 있고 무조건 카운터당하는 캐릭터들이 있어가지고 잘 불렀어야되 그리고 그리고 옹기의 컴퓨터 음 또 대화할 수가 없구만 이 추억을 공감한다 상대가 다 잊어버렸다면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아 아 해피엔딩 해피엔딩이 되려나? 모르겠다 으흠 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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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 이세계의 창조주라는거 와 눈치 엄청 빠른데 울고 있었냐? 울고 있었냐? 울고 있었냐? 울고 있었냐? 울고 있었냐? 옛날 일? 앞으로의 이해 물어봅시다 울고 있었냐? 대화가 다 되네 이번에는 꿈얘기 은지 주의한다 아이고 아이도 돼야 되구나 마지막 어 세리카하고도 돼야 되죠 아 아 운명 운명 엔딩 지금 8장이니까 97일 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홍련의 재정보 많이 늘어났나 아 정렬 홍련의 재정보 돈이 부족하죠 일단 매각을 해봅시다 황금템들을 어차피 이건 돈으로 주는템들이니까 40만 40만 가지고 일단은 무기부터 살거에요 무기는 종류별로 다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없으면 안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그러면 이거 하나 더 아 다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 무기는 콜렉터는 해야 돼 아 이것도 다 발생해야 되는데 돈만 모으면 되니까 어 사실 왜 이것끼지 여긴 마법이 아니고 물공치는데 됐다 세이브하고 세이브하고 자 그럼 이번에 멤버를 어 멤버를 이대로 가볼게요 이대로 가보고 그 뭐야 액션이 있는데 아 얘가 베리어로 그냥 다 갈 수 있구나 베리어 짱이네 지금 어디로 가야되지 일단 이쪽으로 가야되니까 반대편 먼저 갑니다 원래 가라는 데로 가면 안 돼요 가라는 데로 가는 건 RPG가 아니에요 딴 데 먼저 갔다가 가야되요 그게 RPG니까요 레벨이 또 밀리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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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천이야 길 4 빡빡하게 들어가네요 빡빡하게 들어가 딜이 딜이 엄청 빡빡하네 저기 먼저 갈걸 그랬나? 맵이 엄청 크네 이번 맵은 이번엔 맵이 엄청 커요 이거 좋은다나 배려로 다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맵이 너무 큰데? 아직 안풀린거겠지? 아직 안풀린거겠지? 아직 안풀린거겠지? 주변에 아이템 이런거 잘 봐야되요 주변에 아이템 이런거 잘 봐야되요 다행이 전쟁이 최종 각오 완벽 으 으 으 으 으 으 후! 아 딜이 생각보다 뭔가 덜들어갔는데 딜이 생각보다 덜들어가서 우와 죽었어 뭔가 딜이 좀 아쉽게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끊어볼까요 일단 아 딜이 생각보다 덜들어가 이거 야 피쳤나 얘? 이바이브도 하고 아 괜찮았구나 됐다 됐다 아 아 꾸이네 꾸여 딜이 생각보다 약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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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합시다 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합시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합시다 덩치 커가지고 못들어가는데 아 일로 올라갈 수 있구나 잡았고 마디레 약해 쟤 아이씨 아이씨 덩치 아파가지고 아이씨 잡았다 아 딜링이 이렇게 부족하면 안되는데 여기 근처도 아이템은 없네 구속까지 가도 템파밍 관련은 없네 전투를 좀 확인해야되겠네 이거 레벨을 좀 올리긴 해야되겠다 여러밌는 nobody 그냥 처럼 보고싶어 이렇게 어차피 이 쪽이 더 중요하니까 자, 이걸 먼저 봅시다 변신했네? 안 죽었어? 아, 얘를 빼야 되나? 딴 애를 넣을까? 근데 길이 안 나와서 딴 애를 넣어야 되나? 상성이 안 맞아서 쉽지 않는 것 같은데 쉽게 갈 곳을 되게 어? 어렵게 많이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턴이 빠른데 딜이 그만큼 안 나오고 피통이 쪄어가지고 속성이 일단 안 맞는 것도 있고 박지만 다 피웠어요 안 그래도 안 짜증을 받은 것 같아요 아, 이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안주었지만 그 다음은 과일을 탐지하는 것과 이 부분은 지금 안주었다는 게 안주었죠 이제 안주었을 때 아, 이렇게 다 안될어요 어떻게 안주었을까요? 그 다음은 과일이 경험치는 진짜 거의 뭐 겁나 많이 주네 결국 돌아돌아서 이쪽 왔네요 아 뭐 아이템이라든지 보물상자들이 하나도 없었어 중간중간마다 세이브를 합시다 까먹지 말고 벌써 3시 반이네 오늘 이거 9장까지만 클리어 하도록 할게요 11장은 내일 클리어 하는걸로 내일 새벽에 내일 낮에는 포로자 좀 할까 그리고 용 잡는게 마무리 되겠네 마석을 먹은 용을 털어먹어야 되는 다소 좀 빡센 난이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얘네네 어 이건 아무도 안 죽었어 그리고 시끄레2에서 나온 Gearbox 이젠에 아름다운 commentary 아름다운 아, 저거 하나는 놓쳐도 되겠지? 이걸로 칠까? 어, 틸 나온다, 틸 나온다. 아, 다행이다. 이, 이, 이 세 명으로도 한 방에 클리어 가능하다. 다행히 틸이 나오네요. 아슬아슬하게 틸이 나오네. 틸이 덜 나와. 아, 얘는 바꿔야 되겠는데? 얘를 어떻게 커버가 안돼. 여기 상성이 너무 안맞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고 얘는 튀겨서 틀하는게 제일 딜이 잘 들어가서 아 이거 도저히 안있다 얘를 루시를 빼고 세리카 넣으면 안되잖아요 R은 넣어보자 R은 R이 해줄거 같애 최대한 효율적으로 잡아야되니까 한 퀴 끝낼수 있게끔 R이 선토로 맞거든요 딜을 한번 보고 판단해야되네 이거 평타로 치죠 아 R이 딜이 야 0 아닌데 이거 에란데 이거 하려면 이렇게 봐야되는데 start 툭 스킬을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애 스킬은 레벨이 없고 다음 스킬이 계속해서 이제 조합이랑 이런걸 해가지고 스킬을 쓰면 퍼센트로 열려요 그거를 지금 안해놔서 그런거 같은데 뭐야 이거 뭐 없어? 아 여기 왜 내려왔는데? 게임이 요상한데? 왜 여기 이런데 있으면 구석진데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요번에 대충 만들었네? 아이템이 없네? 아이템이 있는것처럼 그렇게 사기로 치우지 아 스킬 좀 더 뚫어볼까? 아이 스킬 좀 더 뚫어볼게요 근데 얘는 스킬이 그때 크게 없는데 스타베 베이자그까지고 무나크 소울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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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냐? 소울스피 어디있냐? 아니 소울스피을 내가 뺐구나 아니 소울스피을 내가 뺐구나 문나크가 있어야 되는데 소울스피을 넣어야 되겠다 소울스피을 넣어야 추가적인 스피를 만들 수 있겠네 소울스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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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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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 만들어 가지고 궁극 스킬이 안 떴어요 그니까 쎈 스킬들이 이게 공략집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딜이 안 나와 아 나 이 턴 못놨구나 아 카운트다 마우스니까 카운트 났네 치 Арlooked 막 막 물 뜯어 스킨 와이엇 hacer 으 유오 이제 다음판에 스킬 좀 찍읍시다. 작업 좀 빼야되겠다. 스킬을 찍기 위해서 커맨드 조선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 얘는 로크데인 로크데인을 만들었나 방금? 로크데인을 만들었어. 로크데인으로 로크디안을 만들었고 메티만 하면 돼. 메티쪽 메틱크 메티.. 메틱크 메티나크 없어 왜? 아 메티나크가 있구나 메티나크 메티나크 너무 완벽하다.. fuera 그래서 문 음 1 로크데나이 계속 그 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카티팔을 쓰고 데프파크 안에 써야되서 솔스피 빼야되나 아 솔스피 빼야되요 아 데프파크 솔스피 써야되는데 됐다 얘네들 스킬좀 개방좀 할게요 스킬가 스킬개방을 해야지 뭐 좀 될거같애 스킬개수가 한 20개정도 되는데 넣을수있는게 한계가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짜증난다 스킬을 넣을수있는게 제한이 있어서 골라서 골라서 등록했었어야되는데 어 겁나 귀찮네요 이게 나름 이거 세이브하되겠는데 morr 돈 20만 20만이냐 네 캐스트템부터 빨리 사보자 은고된 물빵울 은고된 물방울 없어 이거 어디서 얻는거지? 근데 하나를 얻었는데? 하티스 그마 고다르 회로 홍련의 제 자결의 비전 자결의 비전까지 있을거 같은데? 없나? 다 있는건 아니네 여기도? 쫌쫌쫌쫌 늘어나네 보네 아 좀 죽을걸 어디서 죽은지 기억도 안나네 저기로 가는게 목표 자 이번에는 또 스킬을 늘려봅시다 아이 스킬은 내가 스킬 사 strike 너무 많아 irgendj 아서 파프 꿀스킬 리 bastucks 일도 있어 일도 Zu 탈기 아 드디어 hesion 외도 그리고 매티... 매티크도 좀 해줘야 돼 매티크에서 매티...매티크 아 매티아크 있네 아 매티아크 만들었구나 매티아크 매티아크 아 계속 울어야 돼요 매티 스테이크 로크지안 어차피 안쓰잖아 아 로크지안 써야되는데 무라리스 인기 너무 많았잖아 어 여기 렙스 그리고 얘도 필요하지 데프판트가 이번에 나왔고 데프판트 멜티엘탈 멜티엘탈 카티파렌스 카티파렌스가 카티파렌츠랑 데프파크 카티파렌츠랑 데프파크 카티파렌츠 아 따로 내가 이거 작업을 해 놓을까 크 따로 작업해 놔야 되나 어휴 스킬 배우는게 겁나 귀찮네 그래? 어디로 가서 하는거지? 좀더 넓은 들어가자 했는데 일단 계속 진행해보죠 자 이번에 쓸거 개척해서 기술점 어 멸타 넣을게요 얘가 얘가 기술 쓰일게 해놓을게 너무 많아요 에프파크 소유스킥 아 이거 했고 문なく 문なく 저게 해야 될까? 어? questions? 아 안쪽을 움직이는지 아랫 이거부터 먼저 끊어쳐 아 얘도 또 해야하잖아 매티 나크 매티 스테이크 아 매티 스테이크가 찍었고 매티 스테이크 스테이크 매티 스테이크 스테이크 해줘야되고 매티 마틸까지 익혔고 매티 스테이크 아 진짜 없네 매티 스테이크 매티 스테이크 얘는 변신해야돼 그치 변신하고 메티 엘타르 카티파레스 데프파크 카티파레스 데프파크 메티 엘타르 반전은 메티 엘타르 아 스킬 계속해서 좀 풀어야 될 것 같애 메티 엘타르 까지 해였고 네도 스킬을 다있나? 잠깐만 메티마틸 등록해가지고 메티마틸 다 넣고 트랄리블룸 이것도 안했어 할게 너무 많아 킬 배울게 너무 많아 얘는 얘도 사실 배우려고 하면 배울게 많아요 애기 호신 애기 캐치 애기 캐치 애기 호신도 있네 아 이거 해약추나 애기 호신 애기 호신 어 이것도 해야되네 네 늦은 아닛 아니 음 아 어 맨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애가 또 트랄리 샷브 별로 없구나 매티마 벨트 매티마트 매티마트를 해가지고 어..하면 되고 트랄리 룰 루미나스 아 헷갈려 적어놔야 되겠죠? 따로 적어놔가지고 한거안한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르노 반다 나 그럼 했고 데프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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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리 데프판트..가 없네 데프판트 종류가 되게 많아 솔프로 솔스킥타까지는 만들었는데 솔프로도 이건 다 헷갈네 솔프 이럽션? 아 솔프 이럽션까지 했고 얘도 거의 다 한거 같은데? 거의 다 했다 얘도 그럼 다 만든거 같은데? 자 여기서 에크 누나미스 순이 나죠 에크 스킬 없는데? 누나미스 로크대인 누나미스 로크대인 하나씩 넣자 안되겠다 누나미스 로크대인 넣고 로크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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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ppo 로크대인 있고 그리고 요카 아남시 메시아벨트가 있어야 되니까 메... 메티마틸 이게 있어야 돼요 메티마틸이 있어야 되고 눈번되나? 얘도 언제 다 까주지? 일단 하나씩 합시다 에스타크, 스타레이크, 스타벨자크 있고 루나크 루나크, 루나크 해서 루나메르크가 있나? 이번에 써야될거 루나메르크, 루나크 가야되고 루나메르크 하면 되고 솔스피타까지 솔스피, 솔스피타 됐고 솔프로 솔프로비네 솔프로죠 됐고 카... 카티파도렌스? 카티파도렌스야? 파스도렌? 카티파도렌, 카티파도렌스 어디서 맞는거지 일없어요 소울스피르가 안되고 지금 데프판트 데프파크? 데프판트 웨이크 데프판트랑 데프파크 데프파크 파크, 레티엘테르 파크에 레티엘테르 하면 카티팍 팍 카치 겁나 헷갈려 이거 팍카치나 델파크나 또 돌려야되고 아이씨 헷갈려 이거 두개만 있다가 어우 복잡해 복잡해 어우 맞추는거 봐 하나씩 해야 되겠어 진짜 스킬 잡툴 이게 지금 루루앱에 누가 이제 공략 올려놨거든요 하나씩 달성하려고 하다보니까 겁나 빡세여 아이씨 헷갈려 여기 아이템들이 겁나 많네 아마 저기 넓은데서 저게 그 용하고 싸우는거 같은데 아이씨 헷 아이씨 세이브 포인트네 자 저 사업소 버섯 깔아가지고 용이랑 싸울거 같애 이거 아이씨 헷갈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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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채취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낚시보소 화를 갔어? 뭐야 뭐야 이거 헐? 전체적으로 작대 흐흫 어린이 되면 나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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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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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쪄 죽은 것 같은데 옷이 불탄대 대세닝 같은데 대세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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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엔딩 갑자기 생각 minim 이 엔딩 조금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엔딩인 것 같죠 생각지도 못했던 엔딩이었습니다 파밍.. 파밍 다하고 그냥 바로 그냥 저거 하고 연결이 되겠구만 그리고 정룡의 빈을 근처 다 보고 봤으니까 그리고 딴 짓 사면 안 돼요 바로 갑니다 딴 짓 사면 안 돼요 딴 짓 했다가 망했어 바로 용잡으로 마댐으로 까야되네요 이거는 얘는 마댐으로 까야되네 마댐으로 까야되네 마댐이 약해 근데 오씨 쯔링이 좀 약해 쯔링이 좀 약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꺼내야 돼 이거는 스카라 꺼내고 아 아 아 아 얘는 딜 없던데 일단 한번 밀어봅시다 살사 윽 아 아 금 아 웰 Even 아 아 야 나 오늘 배를 갈라야지 덩치 큰 애들이 오히려 벽에 박았을때 거리낌없이 그냥 저기하네 세리카는 공포라는게 없는거 아냐? 무섭다는게 자 일단 처리했구요 이거는 세이브하고 여기 세이브포인트가 있으니까 세이브하고 가는게 맞겠죠? 벌써 내쉬구만 일단 아 일로 내려가는게 맞네요 일로 내려가는게 맞고 계속해서 스킬을 개방해야돼 가면서 전투해가지고 스킬을 개방을 하고 어! 템이 나왔다 공격력 999 어택 999 나왔어 어택 999에요 999 아 예 들어가세요 어디야 이거? 이게 아 이게 아까 내려온게 밑쪽이랑 이어지는거고 그렇게 되는구나 관련없으니까 때리러가야되겠네 다시 봐야되겠다 다시 봐야되겠다 작업해놓으려고 했던게 눈앞이 안되게 눈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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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는 세팅 안해놨던가? 얘는 세팅안해놨던것같애 이것만 해도 충분해서 이 스킨까지는 안했구나 얘는..아..얘는 아까.. 이거였구나? 에이크 멈추지 않는 펀뜨김 뭐지? 무순이 많은 스킬이 떠올렸다 아.. 이쪽.. 케이크 에이크 나왔죠? 이 에이크 가지고 에이크 누나미스 에이크 에이크 누나미스 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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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미스 이렇게 있어야되네요 적어놓고 하나씩 제거하면서 하고싶다 아..그리고 이거되네요 여기가 룬하크.. 룬하크.. 룬하 기록.. 룬하.. 룬하.. 메르크를 속여야되니까 하고 룬하.. 이렇게 이런거는 이렇게.. 에그 라이크 에이크 에그 에그 98%? 되겠지? 리나 가로크 빨리 했고 튼튼 얘도 에크 에크 라미스 전반에 두개 다 배우자 에크루그 에크루그만 배웠어? 스타크도 배웠는데 에크루그 스타크도 배웠는데 그리고 에크루그 데프파크 멜테헤타르 카디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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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디파ictions 카디파 혹시 이상한 카디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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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없네요 얘도 얘는 20개 배웠죠. 얘도..얘는 23개거든요. 그게.. 23개가 있으니까 지금 20개니까 3개 더 배워야 돼요. 이제 카티.. 파렌스.. 아..이 기본이고 파티..파카..스랑 어..데프파크.. 하면 파스도렌하고 소울프로 소울프로도 있어야 돼. 소울프로랑 데프판트랑 소울프로 유나 메르코.. 유나.. 됐어요. 아.. 와 이렇게 되게 많아 거의 다 찍어간다. 작업해주는게 헷갈려서 그러고 쓸거만 씁시다. 스킬은 다 배워야죠. 그래도.. 자.. 자.. 저장.. 세이브는..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다. 혹시나 모르니까.. 촉수래? 징그럽대.. 다들.. 動きまで気持ち。 大丈夫だ。バグの現況はこいつに違い。 成敗してやるぞ。 アルの番だな。 アルの番だな。 わーわーわー。 아 카운트야? 아 이거 카운트야? 미친 카운트 뭘 많아 물공..마공 카운터인가? 마공 카운터 오면 물공을 잡을게요 아 얘가 카운터네 속성 카운터 같은데? 속성 카운터 같아서 갖고 올게요 얘는 딜이 들어가요 얘는 그냥 해면되고 얌전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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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리바이벌 하고 뭐한거야? 이거 뭐한거야? 3톤 완전 스킬 안들어온데? 여기가 없나? 여기가 없나? 여기가 없나? 여기가 없나? 여기가 없나? 여기가 없나? 안 뛰어있을 안 뛰어있을 어? 빡세다 빡세다 얘도 안돼 얘도 바꿔줘야돼 아 아이템을 써 드릴 것 같은데? 아이템 만능력 아 진짜 안정안해? 왜 도대체 언제 풀려 계속 저긴데 아 이거 추버렸던데 드디어 됐다 아 드디어 터났어 와 아 턴 안오는줄 알고 아 이거 앙코도 못하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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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잡았나? 아... 안 죽었어? 어... 잡았다 오... 좀 힘들었어요? 조금 힘들었어요? 응 또 또 또... 또 기억이... 또 기억을 또... 응 아... 아이리스라는 존재... 그죠? 어? 그거 같은데? 아... 저게 아이리스구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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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게... 시이노 시이노 아... 아... 시이노 잘 안 하고싶은 잘 안 하고싶은 아... 아... 모두... 조금은 고정 응... 잘 안 하고싶은 이번에는? 다시...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서로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네 그렇군요 2번짱 이게 마무리 아닌가? 2번짱이?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없이? 팬티를 보여주기엔 뭐가 차가워? 팬티 뭐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19분 뭐 그거 아니야? 아 뭐야? 줄무늬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줄무늬 팬티를 나와야 된다는데 뭐 그거 때문에 싸우는 거야 지금? 뭐야 이거 씨 아 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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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 장 기네? 이제 스토리만 보면 끝날거 같은데 일단 세이브합시다 아직 전캐릭 스킨 각성을 다 해줘야될거 같은데 차근차근 합시다 뭐야 사장도 잡혀가는거 아니야? 뭐야 얘도 잡혔어? 와 잡혔어 얘도 반나에 핏투성에 손톱이 뽑힌채로 와 링도 잡혔어 뭐야 이거 아 딸이었어? 아 딸이었어 아 딸이었어 헐 와 겁나 잔인하네 헐 몸은 몸이 없다고? 와 저거 거의 막장으로 가는데 헐 와 씨 와 스토리 봐 이거 야 장난 아닌데? 와 스토리가 이게 야 막장으로 가는데 스토리가 구장 클리어입니다 우와 야 이거 스토리 이거 어린애들은 하면 안되겠는데 이거 19금 스토리인데 겁나 잔인하네 오 오 와 스토리 봐 극혐이다 이거 이거 스토리 완전 극혐인데 이거 뭐 해주냐 이제 스토리 사단 시야스 신전으로 테이블로 가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대화하고 대화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구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장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와 다 터지네 근데 이거 이 스토리가 그냥 다 터트리는 스토리인가 와 겁나 잘이나네 오케이 우선 월드웹으로 다시 이쪽으로 가야되거든요 와 와 스토리 진짜 이거 와 진짜 겁나 무섭다 끝내기가 무서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이네요 겁나 잔인하네 장렬이 이리도 더 나왔나? 아 장렬이 비상 나왔고 보석 아 이리도 더 나왔나? 무기가 새로워 아 이거 언제 다 사지 또? 전투를 계속해 9만 2개 살 수 있네 어 2개밖에 안 나왔네? 아 있네 벌써 이거만 하면되네요 다가 다 들고있네 그리고 피란게 은고대 물방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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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해가요 이제 퀘스트 거의 다 해가고 퀘스트 팔 것도 있나? 황금 아이템도 없고 얼마 안하네 버서기는 것도 살 때는 겁나 비사일이기도 좋은데 자 일단 여기까지 와 공격력 9 야 아 얘는 898 저장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겁나 지금 야 소름돋는 스토리였어요 소름돋는 스토리가 와 린씨가 잡히고 일단 9장 1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